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즈니스 투데이 조은주입니다. 2월 5일 경제 뉴스 전해드립니다.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조연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외부 사모펀드와 손잡고 경영권을 손에 지는 듯한 분위기였으나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가 조현민, 한진칼 전무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경영권은 조 회장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한진그룹에 따르면 이 고문가 조 전무는 지난 4일 한진그룹의 조 회장을 지지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문가 조 전무는 입장문을 통해서 한진그룹 대주주로서 선대 회장의 유인을 받들어 그룹의 안전과 발전을 염원한다며 조 회장을 중심으로 한 현 한진그룹의 전문경영인 체제를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고문가 조 전무가 외부 세력과 손잡고 반 조원태 연합군을 형성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는 반대의 입장을 취하면서 조현아 전 부사장의 입지가 불투명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공포가 확산되면서 이달 24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모바일 월드콩그레스 2020이 파행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참가업체 중 LG전자는 처음으로 MWC 전시 참가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LG전자는 MWC에 불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상당액의 위약금도 감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G전자는 5일 신종 코로나가 확산함에 따라 고객과 임직원의 안전을 위해 MWC 2020 전시 참가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를 비롯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주요 이동통신사들도 행사 참가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 IT업계 관계자는 주최 측 입장에서는 MWC가 엄청난 수입원이기 때문에 취소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불참을 결정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유럽 내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 취소 여부를 고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에 게임업계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당초 예정됐던 게임쇼가 취소되거나 e스포츠 대회가 관중 없이 진행되는 등 마케팅에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게임업계에 따르면 오는 6일 대만 세계무역센터에서 개막될 예정이던 대만 최대 게임 행사 2020 타이페이 게임쇼가 신종 코로나 여파로 취소됐습니다. 하나의 스포츠 문화로 자리잡고 있는 e스포츠 시장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라이어게임즈는 오는 6일 개막하는 2020 롤 챌리전스 코리아 스프링 정규리그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차원에서 관중 없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바이러스 감염으로로 장소적 제한이 없는 모바일 게임에 대한 매출의 영향은 밋미하지만 PC 게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독일 국제 디자인 공모전 IF 디자인 어워드 2020에서 금상 2개를 포함해 총 61개의 상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제품 부분에서 34개를 포함해 콘셉트 부분에서 8개, 커뮤니케이션 부분에서 17개, 패키지 부분에서 2개의 상을 받았습니다. 제품 부분에서는 사용자가 원하는 색상과 재질, 유형까지 구성할 수 있는 맞춤형 냉장고인 비스포크와 모바일 콘텐츠 감상에 최적화한 TV, 더세로가 금상을 차지했습니다. 1953년 독일 인터내셔널 포럼 주간으로 시작한 IF 디자인 어워드는 IDEA,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꼽힙니다. LG전자가 5일 로봇 청소기 LG 코드제로 씽큐 R9 보이스를 출시했습니다. 이 제품은 LG 씽큐 앱을 이용해 네이버 인공지능 플랫폼인 클로바와 연결하면 사용자가 음성으로 로봇 청소기를 제어할 수 있고, 날씨와 뉴스, 교통 등 일상에서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스스로 실내 구조를 파악하고, 장애물의 종류를 학습해 꼼꼼하게 청소하는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LG전자 관계자는 한층 더 편리하고 강력한 청소 성능을 갖춘 음성인식 로봇 청소기로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부품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현대자동차와 쌍용자동차에 이어 르노삼성자동차도 부산공장 가동 중당을 결정했습니다. 르노삼성 관계자는 5일 중국산 부품 수급 문제로 오늘 11일부터 2, 3일간 휴업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르노삼성의 경우 현대차나 쌍용차에 비해 부품 재고량이 충분했지만, 수십 개에 달하는 중국산 부품이 제대로 수급되지 않으면서 공장 가동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르노삼성 관계자는 문제가 되는 부품이 수십 가지라며 중국 업체들이 10일부터 공장을 가동하지만 톤간 물류 등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2, 3일간 휴업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넷마블은 금융기관으로부터 5,500억 원을 차입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넷마블은 이러한 결정은 웅진코웨이 인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넷마블은 지난해 말 웅진싱크빅이 보유한 웅진코웨이 지분 25.08%를 1조 7,400억 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넷마블은 이미 거래금액의 10%를 계약금으로 냈고 이달 중에 인수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SK케미칼이 사모투자 전문회사인 한행컴퍼니와 3,8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고 자사의 바이오에너지 사업 부분을 양도한다고 밝혔습니다. SK케미칼은 지난 2000년 이후 기존 범용제품 사업의 재편과 고부가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로 친환경 소재와 생명과학 중심의 사업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SK케미칼 그린케미칼 비즈 부분은 회사의 핵심 사업인 친환경 소재 부분의 글로벌 역량 강화는 물론 미래 신규 성장 사업의 발굴과 육성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회사 측은 핵심 사업에 대한 기업 역량 집중과 미래 신규 성장 사업에 대한 투자 재원 마련 차원의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비맥주의 벤 베르하르트 신임 사장이 최근 한글 이름을 배하준으로 짓고 현장 소통 강화에 나섰습니다. 한글 이름 배하준은 본명인 베르하르트의 발음을 살려 물이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흐르듯 바다처럼 무한한 가능성으로 이끄는 리더십이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배하준 사장의 한글 이름은 한국 문화를 잘 이해하고 함께 일하는 직원들과 파트너들에게 한층 더 친화적인 방법으로 소통하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며 진정성 있는 소통 경영을 통해 이름이 뜻하는 것처럼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소식 모두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